만 wzgl Claudia 안 Miller 말은 해도 되는데 안살려하면 안된다고 충무하든지 여기다 올라가는데 여기다 올라가는데 기타포는 대기자만 이 포스 그것도 위에 위에 케잎이 어떤 것은 케잎이다 그 이 포스 맨 측은 안되지 뭐 나 그것도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컨 키야 되지 서울사람들도 요거는 농어받는사람들한테 어란데 옛날에 농어받는사람들은 나한테 낫으면 한잔해 또 이런 냉이가 있나 도시에는 냄새가 안나더라니깐 왜그러고 하우스에 뭐 태양에서 낫는거하고 천지차이지 그게 낫해도 진짜 없어 이런거도 이 밑에 밭에 많았는데 그 밑에 그 밑에 일어나를 시작